왜 그래 쭈? 같은 팀 못 하겠쭈? 진짜 너무 열받는다 쭈. 넌 빠져 쭈. 싫어 쭈. 같은 팀 못 하겠쭈. 어 1번. 1번 안 되지. 아 이거야. 이거 진짜 우리 송이가 진짜 좋아하는 거지? 근데 이거를? 빨리빨리 사자 쭈. 쪼가릇도 없고. 야. 아 애 아빠 들으면 다 알아. 근데 핫쇼핑이 지금 흡연한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뭘까? 뭐지 그러지 나 쭈? 아 지금 완전 잘해. 봐봐. 아니요 쭈 저는 트러핑이에요 쭈. 야 하야. 전 핫쇼핑이에요 쭈. 핫쇼핑은 제일 좋아하는 게 핫쇼예요 쭈. 아 귀여워. 핫쇼. 자기 전에 하루 종일이래. 이거 어때? 어 그런 거. 근데? 요거 요거 요거. 아 그런 느낌 좋지. 약간 요런 느낌 비슷한데? 핫핑크 요거 하나랑. 너무 귀여워. 귀여워가지고. 근데 이게 하트는 아닌데. 하트가 맞아야 되는데 그치? 그럴까? 그리고 이걸 그려서 어? 야. 와 이거 귀엽네. 핫쇼핑이 있네. 키리. 아 그건 썸캡이잖아 쭈. 아니 이거 이거. 이거 갑자기 어디 있으라고. 얘가 외로워 보이는데 친구가 하나 있어야 될 거 같은데. 에헤헤. 빡빡하네. 친구. 친구 하나 달아줘야 될 거 같은데. 야 귀여운 거 난리네 진짜. 내가 물어보고. 야야야. 어디? 포장지? 이걸로 옷 할까? 형 형. 여기에 분홍색. 여기 있다. 있는 걸로 해서 형. 이걸로 옷 만들면 되겠죠 형 보세요. 이걸로 옷 만들고. 종국이 하면 갈색. 근데 위에는 흰옷이야. 하아야. 위에는 흰옷이야. 이거 봐봐. 위에는 흰옷이야. 근데 이거는 만들어야겠다. 이 목에. 근데 이거를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지 말자고. 아니 진짜 이럴 거면 같은 팀 못 하지. 그럼 흰색 우스왕이 사서 입혀. 아니 근데 왜 짜증을 내? 아 짜증이 아니라 뭐.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열받잖아 쭈. 일단은 치마가 있으니까. 아 진짜로 열받잖아 쭈. 아 이제 진짜 열받잖아. 잠깐만. 정국 오빠 옷을 여기서. 아니 그게 저기 뭐야. 그러니까 나도 갈색을 여기서 사야겠다. 샌드핑을 여기서 사자. 여기서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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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어? 그래 그게 또 낫다. 야 이게 뭐가 나아. 이게 뭐가. 왜 그래 쭈? 왜 그래 쭈? 아 정말. 같은 팀 못 하겠쭈? 지효 쭈. 진짜 너무 열받는다 쭈. 내가 돈 열 받는다 쭈. 내가 돈 열 받는다 쭈. 왜 거는데 쭈. 시비가 아니고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 쭈. 아무것도 해결 못하잖아 쭈. 동조 좀 해라 쭈. 넌 빠져 쭈. 싫어 쭈. 정국 쭈. 정국 쭈. 정국 쭈. 정국 쭈. 나한테 맡겨 쭈. 지난 Truاط. 정국 쭈. 정국 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